안녕하십니까? 배월학의 황민욱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랑 간단하게 태양광과 관련된 실기 과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게 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분야 관련된 자격증에서 실기 분야는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만 볼게요. 여러분들 벌써 알고 계실 거고 실기 정도 오셨다면 사실 필기 다 합격하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이라고 하면 태양광 분야에서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기사에 초점이 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태양광 발전기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실기 과목이어서 실기 검정 방법이라는 것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벌써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서 우선은 우리가 필답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필답형은 작업형이랑 조금 다르게 가셔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주관식 답을 쓰고 오시는 건데 전체적으로 계산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단답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유형을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서술의 형태가 있기는 한데 전 개인적으로 서술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하지 않으셔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필답형이고 우리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무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좀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요 20 항목으로 출제 기준이 쫙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출제 기준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번 2022년에 해당되는 출제 기준입니다. 2022년이니까 사실상 우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된 출제 기준을 보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 첫 시험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받아보신 교재가 전부 다 출제 기준에 맞게 다 변경된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필기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조금 불편한 것들은 그렇죠. 우리는 법규 내용이 생각보다 조금 많아요. 그래서 법규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가능하라는 제가 빠르게 추적해서 변경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현재 최근까지 변경된 내용으로 영상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변경이 되면 제가 또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별도의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 시험 문제 보실 때, 시험을 보실 때는 불편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제 기준 잠깐 볼게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출제 기준의 중요한 항목은 20개의 항목입니다. 그 중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 다 이걸 설명드리는 건 좋기는 한데 그냥 흐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태양광 발전 설비를 공부한다.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 시험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분이 어디에 가실 거냐면 보통 현장에 가시거나 또는 설계 업무를 보시거나 이런 여러 직종으로 가시겠죠. 전기 분야 쪽에서는 대부분 설계 분야 그 다음에 공사, 감리, 그리고 중간에 저처럼 유지관리 또는 저는 설계 쪽에 있고요. 유지관리 또는 보수 이런 쪽에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다면 결국은 현장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완료하는 데까지 걸리는 모든 일련의 절차 그 내용을 전부 다 숙지해야 되고 정말 제가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출제 기준이 그 순서의 흐름에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순서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업 부지를 조사하셔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대충 이 정도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검토가 돼야 되고 실제 그걸로 인허가를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토목공사와 구조공사를 먼저 설계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레이, 전기 관련된 얘기 쭉 설계가 되고 실제 토목 설계까지 이루어지면 모든 공정이 끝나죠. 그 다음에 사실상 모든 공정에서 이러한 공사가 설계대로 다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공검사라든지 또는 환경 분석이라든지 공사가 쭉 진행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전기 감리 쪽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시스템의 감리, 감리 업무를 보시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실기에서는 이 감리 업무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은요. 나머지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과정에 갈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주요 장비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연계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며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가 전체적인 1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설비 실기를 공부하실 때는 이 흐름을 좀 안고 가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 교재의 순서대로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시고 그리고 필기에서 공부하셨던 내용들은 겹치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그 겹치는 내용을 공부하고 학습하시기 때문에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기가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부담되는 게 있기는 해요. 우리는 목표를 60점 플러스 정도를 잡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잡으려면 조금 선택과 집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문제 유형을 조금 나눠볼게요. 이거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60점을만 요구했다. 그러면 사실상 너무 어렵거나 조금 난해한 문제들은 풀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문제 유형을 굳이 나눈 이유는요. 조금 쉽게 조금 간편하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제를 들면 이런 문제입니다. 국토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발 행위 대상 중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 네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게 예전에 필기 때도 나왔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보기가 없이 이걸 내가 직접 써야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실기는 작업을 하면 몸에 익숙하면 가서 하실 수 있으세요. 보통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연습하고 가시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필답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사실상 맞춤법 조금 틀리면 맞을까 틀릴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기까지는 채점의 대상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확한 용어는 써주셔야 하는 게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지선택에서 선택할 수 없으니 그 네 가지를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죠. 절토라든지 성토라든지 정지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는 게 실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런 행위 네 가지인데 단어 네 개잖아요. 이런 거는 안고 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 번 학습하셔가지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암기 외에는 별다른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걸 1 유형이라고 할까요? 문제 유형 1번입니다. 반드시 필수 암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의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자, 태양광 발전 설비 설계 시 모델 1개의 발전량이 이렇게 되고 이게 220개가 있어. 그 다음 효율이 이거야. 그러면 어뢰의 발전량은 어떻게 돼? 딱 보셔도 그래도 왠지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기를 공부하시면서 넘어오시면서 충분히 습득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기 때 다시 한 번 조금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출제 예상 문제라든지 또는 기출문제 문제 풀 때 제가 공식을 암기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사실상 전기하고 관련된 내용들의 거의 90%는 문제에 답이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사실상 이거 발전량 킬로와트아워예요. 그렇죠? 킬로와트아워예요. 그게 몇 개 있다고요? 220개 있다고요. 그게 효율이 이것밖에 안 나온다고요. 5% 깎아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 곱하면 답이에요. 나머지는 킬로와트, 여기 와드니까 사실상 10에 마이너스 3승 정도만 여러분들의 단위수만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자, 실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쓰고 이걸 우리가 식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딱 식하고 답만 딱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난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는 식, 답 이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라고 계속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식은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공식을 쓰라는 거 아니고요. 예, 계산 과정을 쓰셔야 됩니다. 계산 과정을 쓰시고 답을 쓰시는데 사실상 답을 쓰실 때 우리 기준이 있어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거나 또는 각각의 항목에서는 각각의 요구하는 소수점 자릿수를 확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얘는 답이 62.7kWhp입니다. 그런데 계산 과정이 지금 Whp로 나와서 Whp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우, 전혀 틀려요. 사실상 문제에서 몇 kWhp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답도 몇 kWhp라고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필기보다 실기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실기, 필기에서는 그래도 계산기를 두들기면 뭐 비슷한 숫자가 있으니까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우리 문제 유형 2라고 해서 계산 문제, 필수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60플러스 정도 맞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암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암기하라고 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우선은 신재생에너지개발위원 보급촉진법의 재정 목적 세 가지, 한 가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자, 세 가지를 쓰라고 하면 이게 단어 세 개로 해결이 됩니까? 네, 이런 건 단어 세 개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 교재에도 아마 이렇게 써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암기할 수 있느냐?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한다고 할게요. 저는 이런 거 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본 강의에서도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혼자서 학습해 보세요. 라고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우선은 이런 거는요. 가능한 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의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를 다변화, 다양화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구조의 환경적인 친화, 환경 친화적인 온실가스의 감소, 건전한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복지 이런 식으로 단어를 좀 끊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끊어서 써도 되느냐? 그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긴 것들, 그래도 조금 암기를 하고 가셔야 하는 내용들은 제가 그렇게 끊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 외에는 너무 서술의 형태는 답을 쓰고도 이게 답이 맞는 건지 또 채점이 될지 안 될지 사실상 정말 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나와봤자 3.5점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그렇죠? 40점. 이런 문제 8문제 안 푸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상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웬만큼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1유형과 2유형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획득하시고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끊어서 답을 해서 최소한 50%, 5점이면 한 2점 정도만 획득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맞힐 생각을 하시면 우리 100점 맞는다고 좋은 자격증 주는 거 아니거든요. 100점 맞는다고 우리가 산업기사가 기사가 되는 거 아니고 기능사가 산업기사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기준에 맞게만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이게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냥 다 암기하세요. 이건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좀 선별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린 것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유형 3이라고 좀 전개하죠. 그래서 패스를 하시든지 또는 그냥 조금 공부하시든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패스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되셨죠? 문제에는 우리가 출제 예상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풀고 다 암기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라는 건 어쨌든 우리 합격할 때 이런 거 안 나왔으면 합니다. 라고 그냥 마음의 기도를 좀 하시고 과감하게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런 것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선택과 집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요. 우선적으로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은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론 정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실기 보실 때 필기를 다시 보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론 다시 한 번 정리를 할 겁니다. 1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암기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관식을 써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론 정리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된 이론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만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 다 마무리 잘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선택과 집중 좀 잘 해주시고 그 선택에 꼭 배우라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